1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는 붉은태양 카페 매니저 붉은태양입니다. 오늘 저희 카페에서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. 아이지스 시스템입니다. 이 종목은 붉은태양이 직접 투자를 해서 현재 300%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300%인가 320%인 것 같은데 잠시 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07%네요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 푼 얻어먹으려고 고점에 지금 들어갔다가 바닥에서 지금 307%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고점에 물려서 작전 세력들한테 다 피눈물 눈탱이를 당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. 조심하십시오.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었을 때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이비달토록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죠. 주식 잠재자산, 아이지스 시스템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저는 얼만지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강력 홀딩을 해서 지금 현재 307% 수익 중인데요. 이런 대박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1000% 예측하는 종목들 1000% 예측하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의 바닥에서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주를 선점하십시오. 몇 푼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급등 구간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전 재산이 다 물린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다.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대박일 종목이다. 이렇게 시향분석을 내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을 하는 그런 해안을 가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.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.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네이버 메뉴에 상단 키워드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찾아오실 수 있고요.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네이버 카페의 주소가 있습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대박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 저희 카페에서 IGC 시스템 붉은 태양 아 이게 탱량이라고 되어 있네요. 붉은 태양인데 가끔 이렇게 오타가 터집니다. 자 상한가 당첨이 돼가지고요. 307%인데 오늘은 뭐 분석시험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릴 필요 없죠. 그냥 제가 직접 투자를 한 거니까 이 수익률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는 뭐 자신있게 공개를 합니다. IGC 시스템 자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요.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실시간 장고창으로 나오죠. IGC 시스템 평균가 1595원 그 다음에 현재가 6515원 그리고 손익률이 지금 307% 수익 중입니다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. 이렇게 대박주를 바닥에서 선점하시면 됩니다. 열심히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당기시면 이런 큰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스스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.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선점하실 분은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